안녕하세요. 슬통의 이삭입니다. 여러분은 R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어떤 것인가요? 저는 가히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한글이 제일 짜증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짜증나는 건 아니고 R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특히나 윈도우 시스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저를 정말 힘들게 하고는 했는데 이 이슈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R 막다운을 사용한 문서화하는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수업을 함에 있어서 영어로만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R 막다운을 사용을 해서 한글이 들어간 PDF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윈도우 시스템에 R 설치하는 것도 올려드린 마당에 이제 그 윈도우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 한글로 써진 PDF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결국에는 알아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윈도우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네 해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그 그거 알아낸 데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제 말이 길었는데 그 지금 이제 제가 올려드린 R 막다운을 R 막다운 수업에서 한글을 사용을 해서 PDF 문서를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세팅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그 조금이라도 틀려지면은 안 나와요. PDF에 한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세팅해놓은 모든 시스템 세팅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윈도우 시스템에서의 언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윈도우 지금 화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윈도우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여기다가 랭귀지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랭귀지 세팅이 뜨죠.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은 한글 윈도우이신 분은 아마 언어 설정이라고 하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 랭귀지 설정 항목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잉글리시로 다 도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영문 윈도우 판을 설치를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처음에 보이는 이 항목이 윈도우 디스플레이인데 저는 현재 이 한국어는 이 윈도우 디스플레이 랭귀지는 잉글리시로 바꿔놨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저는 이제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걸 찾을 때 유튜브나 구글에다가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다가 요즘에 많이 찾잖아요. 유튜브에다가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영어로 된 튜토리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튜토리얼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영문 윈도우 판을 쓰고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컨트롤 패널 그러니까 설정창이죠. 한국말로는 설정창을 여세요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설 이런 설정 이렇게 그 치실 텐데 한국어 튜토리얼이라면 근데 외국어 튜토리얼은 다 컨트롤 패널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딱 떠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해놓으면 그거를 따라가는데 되게 무리가 없어서 저는 잉글리쉬로 해놓고 여러분도 이거를 잉글리쉬로 해놓는 걸 사실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영어로 먼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웬만한 거는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디스플레이 랭귀지 윈도우 디스플레이 랭귀지는 잉글리쉬로 해놨다. 라는 거 그리고 하시길 권장합니다. 아 여기 지금 이 프리퍼드 랭귀지에 보면은 한국어 그 다음에 잉글리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가 원래는 저는 이렇게 이 순서가 잉글리쉬 하나밖에 없었고 제가 코리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팩을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밑에 코리안이 이제 설치가 되고 이거를 잉글리쉬 위로 올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잉글리쉬가 코리안 밑으로 가게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정해놓은 건 뭐냐면 그 영어보다는 한글을 더 우선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Related Setting에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Administrative Language Setting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그 여기에 보면은 이제 Reason에 Administrative 해가지고는 Language for Non-Unified Programs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국어로 바꿔주 주어야 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Change System Locale 한 다음에 Korean K니까 뒤에 있겠죠. 한국어로 어디 있습니까? K-O-R 네. Korea로 바꾸고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OK를 누르면 이거는 Restart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베타 서비스니까 이거는 지금은 현재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클릭하지 않으시고 Korean 해놓으시고 OK를 누르셔서 Restart 버튼 누르시고 좀 이따가 다시 또 저랑 뵙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재시작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지금 영어 English 돼 있고 그 다음에 앱이랑 웹사이트 키보드는 Korean 이 우선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어 리저널 포맷 여기를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여기 리저널 포맷을 바꾸면 여기를 지금 현재 이 이 설정이 RStudio 랑도 살짝 연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는 RStudio를 켜면 일단 다 돈 세이브 하겠습니다. 하고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저의 R은 현재는 영어로 다 돼 있죠. 그래서 랭귀지 세팅 R에서의 랭귀지 세팅은 영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리저널 포맷 자체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리안으로 해놓고 이 RStudio를 닫은 다음에 다시 열면 이제는 R이 한국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저널 포맷 데이터 이 세팅은 이 세팅은 R에서 이제 로켈 그러니까 지역 정보를 받아올 때 저기서 세팅된 거를 기본적으로 받아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RStudio에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툴즈에 가셔서 글로벌 옵션을 들어가시고 코드 그 다음에 세이빙 여기서 디폴트 텍스트 인코딩을 UTF-8 로 맞춰주세요. 꼭 이것도 맞춰주시고 어 플랫 아 이거 여기 라인 엔딩 컨버전 있죠 요것도 어 일단 요걸로 맞춰줍시다 포직스 LF 로 맞춰줍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어 여기 제너럴의 인서트 스페이스 포 탭 있죠 요것도 4로 꼭 바꿔주세요 이거는 뭐 언어랑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제가 어 4칸짜리 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도 탭 위드 4로 무조건 맞춰서 쓰시길 강력 권장 해드립니다 왜냐면 두 칸짜리로 이렇게 띄어있는 어 코드 보면 짜증이 나요 네 그래서 이 탭 위드 4는 네 곧죽어도 4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세이빙에 요거 UTF-8 UTF-8이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플라이를 해주시고 네 이 상태로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알막다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윈도우 세팅이랑 그 다음에 RStudio의 언어 관련 세팅은 끝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